현재 전체 유권자 338명 중 185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 기호 1번 손병호 현재 19표 득표했습니다 기호 2번 이만기 현재 17표 득표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세하게 기호 1번 손병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자! 가자! 가자 손병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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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손병호! 손병호! 그렇지! 그렇지! 이어서 옳지! 그렇지!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나요? 대장팀이 재미를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병호 급 투표를 받고 여러분! 보셨잖아요 지금 방금 개봉했어요! 특파 안무! 걱정하라고 그러세요 몰라요 네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라고 그러세요 몰라요 네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는 39! 좋아! 이제 하다 하다! 아나운서한테 뽕트까지 시키니! 손병호 후보 33! 네! 이만기 후보 23! 23! 잘 믿고 있습니다 어디가 쎘어 진짜 어디가 쎘어 윤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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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따라갔다니까요 지금 계속 다 따라갔다니까요 지금 윤환기입니다 상승하자 다 sam승하자 수고하자 이기합니다 이기합니다 역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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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합니다 위하윤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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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하윤! 위하융! 한 번에 11표를 그냥 아까 사실 포기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사실 포기했었거든요 포기했었는데 기분이 되게 좋다는데 아직 반도 안 됐어요 우리가 아까 했던 말이야 현재 무효표 두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손병호 후보님을 지지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계약서도 아니고 가운데 찍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어르신들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유효표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한마디 거두겠습니다 당을 좋아하지 후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후보를 뽑는 거예요 지금 두 장이 나와 있는데요 두 장 모두 선관위 규칙에 따라 무효표 처리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네요 야 오래 잡아요 이거 보시고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축소한 투표 미니티 팀 팀에서 그런 건데 억울한 마음은 알겠는데 진짜 너무 억울하다 우리 투표 너무 속상하겠다 이 더운 날 오셨는데 맞아요 야 진짜 박빙이라 믿기지 않은 초박빙의 승부입니다 개표율 71%인 현재 손병호 후보가 69표 손병호 후보가 69표 이만규 후보 64표로 이만규 후보 64표로 야 야 야 야 야 야 박빙의 승부입니다 박빙의 승부입니다 마지막까지 야 야 야 지금 이곳에는 침묵과 긴장만이 가득한 채 두 후보의 이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 다시 표정을 묻어 주셨습니다 덮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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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5표 홍병호 후보 4표로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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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하였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